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노년인구의 빈곤 문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노년인구의 빈곤율이 무척 높다 이런 통설이 있고 또 자주 언론에서 이런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개발연구원에 근무하는 한 젊은 박사분께서 그런 통설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는 그런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것이 대부분 한국의 노년층의 자산이 되게 부동산이 많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포함한 경제적인 여력을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빛과 그림자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은 가난한 노인들 그리고 부재로 참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부동산까지 고려한 한국 노인 빈곤율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등 주요국보다 월등히 높았다. 조금 아쉬운 점은 아마 자료를 구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한국과 미국, 영국, 독일 등이었을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게 된 데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하고는 한 3, 40년 정도 아주 현저한 그런 1인당 국민소득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비교를 하기가 참 어려운 집단 뭔가 이렇게 비교를 할 때는 비슷한 그룹하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대만과 비교한다든지 그런 건 조금 합리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원래 부자들 이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소득은 물론 부동산 등 자산까지 따져도 주요국 중 가장 높지 않은 국책연구원 분석이 나왔다. 당연히 높겠죠. 한참 돈을 벌여야 되는 그런 시절에 이런 선진국 사람들보다 돈을 적게 벌었으니까 그래서 조금 아쉬운 차라리 대만 같은 경우를 포함하거나 홍콩 같은 걸 포함했으면 그러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개발연구원의 이승희 연구위원이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 빈곤과 정책방향 보고서인데 포괄소득이라고 그렇게 하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소득을 포함한 포괄소득을 기준했을 때 2017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34.8% 그러니까 아마 100명 가운데 34.8%가 빈곤선에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독일이 11.8% 영국이 9.8% 미국이 10.8% 등 주요 8개국 중 가장 높았다. 이것이 아마 부동산 가치를 다 포함했을 때입니다. 만약 부동산 등 자산을 주택연금 같은 식으로 연금화했을 때 가정하면 노인 빈곤율이 26.7%로 떨어지는데 이 역시 미국의 9.0% 독일의 10.7% 영국의 6.6% 자산까지 따지면 처분 가능 소득 기준으로 노인 빈곤율보다 떨어지긴 하지만 한국의 주요국 중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나라라는 점은 변함이 없다. 그런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선진국하고 이런 비교하게 되면 평생 소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뭐죠 이렇게 가난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한 분이 예리하게 지적을 했네요. 현재 국민 소득의 2배나 되고 불과 2, 30년 전에는 10배나 되는 나라가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는 건 지극히 정상이다. 아직도 젊은 사람들의 이 단순한 사실마저 모른다. 한국이 먹고 살만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거죠. 글쎄요. 외환위기 이전 그리고 2000년대 들어가지고는 조금 생활들이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 통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탈리아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탈리아하고 여러분들 1960년대 현저한 격차가 있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좀 분발해가지고 2020년대 들어와가지고 거의 이름 읽지 않았는데 노인들이 대부분 이 시기 동안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당연히 뭐죠 선진국들하고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일본하고 한참 격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90년만 하더라도 90년만 하더라도 한일 격차가 굉장히 컸거든요. 우리가 6610불일 때 일본이 25896불이었던 겁니다. 90년대 일본에 잠시 머물 때 현저한 격차가 있었으니까 한일 격차가. 그러니까 이 시기를 대부분 노인들이 거쳐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하고 영국하고 독일하고 비교하면 현저한 격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은 한국의 노인들 같은 경우는 한국의 문화나 이런 영향이겠지만 아이들을 부조해야 되는 지금처럼 또 공교육이 크게 이렇게 무너진 경우에는 아이들을 추가적으로 비용을 대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크죠. 그다음에 이제 생각이 너무나 짧기 때문에 온 전국을 그린벨트로 묶어 가지고 국토균형개발과 그린벨트로 묶어놨기 때문에 턱없이 여러분들 주택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것도 여러분들 사람들이 노년을 빈곤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죠. 그다음 문화적으로 또 아이들이 출가하게 되면 목돈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인이 좀 힘든 그런 요인인데 어제 이렇게 보니까 한국 경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썼더라고요. 미국에서 30년을 일하면 연금 100만 장자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왜 그러냐 미국은 퇴직연금을 적극 투자해 가지고 노후소득이 은퇴 전에 80%까지 육박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국은 퇴직금을 중도 인출해서 아파트나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기 때문에 노후 대비가 막막하다. 자본시장이 많이 발달이 되면 많은 국민들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좋은 기사가 어제 나온 거죠. 미국에서 이제 한국 직장인의 생애 평균소득 대비 은퇴 후 소득 비율이 소득대체율이 50.8%인데 미국은 81.3%다. 이게 이제 미국의 금융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연금 100만 장자가 된 사람들이 수십만 명이나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한국의 노인 문제는 이제 생산계층이 부양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많은 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하지만 또 자식을 키워본 부모 입장에서는 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좀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또 아이들이 뭐 출가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부모가 좀 희생해서 도와주려고 물론 그런 생각이 잘못됐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문화적으로 그런 것이 굉장히 견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하기 시작했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통사입니다. 고대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근현대사까지 기독교란 관점을 뭐 서구 문명 자체가 기독교의 기반 위에서 성장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대개 세상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저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세계관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쓰지 않습니까. 다행히 한국인이 기독교란 관점에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아주 공이 많이 들어간 훌륭한 책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